안녕하세요. 크리티가든입니다. 오늘은 2년 전에 왔던 안산식물원에 또 오게 되었네요. 아이고, 안산식물원. 가늠죽이에요. 가늠죽. 쇼곡. 쇼곡. 이름이 이건 뭐냐? 아, 이거 틸란드시아. 틸란드시아가 있습니다. 6년 전에는 없었던 틸란드시아를 많이 해놨네요. 공기정아신물. 틸란드시아. 쇼곡. 한입 세이지. 꽃은 7, 8월에 피며, 7월, 10월에 피며, 햇빛이 잘 되고, 바람이 잘 통하면 배수가 잘 되는 곳에서 잘 자랍니다. 오, 빙도 있네. 둘란무도 있죠. 콜란드시아. 콜란드시아라고 했지? 아, 너무 예쁘네요. 콜란드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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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란드시아라. 불리포스.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른 서늘한 곳을 좋아하며, 내한성은 강화나, 겨울엔 시일에 월동이 어렵다. 유리호프숙. 곽, 송알 향. 초축 6월, 10월에 개화하면 낮에는 꽃이 닿혀있고 밤에만 활짝 키워 달콤한 감향을 풍긴다. 열의 향상 로엘리아, 브리토니아 로엘리아, 브리토니아 잎이 대나무 같고 꽃은 복사나무를 닮았다는 뜻의 유도화라고 한다. 혈황초 흐린 날과 밤에 꽃과 잎이 오그라들고 햇빛에 링감하며 자웅이 백색색 꽃이 피며 가오비 두통까지 계속 핀다. 혈황초 청와대 고통 청와대 전개 개머도 아직 또 굽고 이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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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머이 털머이 이역취 꽃은 9월, 10월에 피며, 꽃색은 보라, 분홍, 연보라, 연분홍 등이 다양하다. 아스타 공작. 예쁘지 않냐? 그치? 아스타 공작. 핑크색, 보라색, 진한 보라색. 사랑소. 꽃은 여름부터 가을까지 계속 품다. 이쁜 마주나가는 어긋나고, 달걀 모양이며, 멕시코 엉덩키 라고도 한다. 하척고추. 하척고추. 깊은 길쭉한 피칭형이며, 꽃은 작고, 흰색 또는 연보라색으로 핀다. 열매는 이르면 주인색으로 변한다. 란타나. 란타나꽃. 란타나꽃. 여름에 꽃이 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기변에 칠변하라고 한다. 검은색 열매는 독이 있다. 란타나. 란타나꽃. 신고기 아랫다. 란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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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랐을 권고기를 뺨다. 란타나. 랩킴. 사랑뿔 기도이소 기도이소 굽하지? 저거는 여기도 멋있다 그지? 덩치가 아이스링 저번에는 아이스링 금붕어 마지막으로 금붕어가 너무 이쁩니다 금붕어가 너무 이쁘다 그지? 금붕어가 너무 이쁘다 금붕어가 너무 이쁘다 금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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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붕어